진짜 안 돼요 사회용 진짜 아 진짜 설정 그대로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 아 아 아 지금도요 흉내쟁이 있을 때는 아 아 아 아 아 아 리방 한 번 해보세요 사회용가야 할 말 있다 아 아 야 내가 방송 안 하네 땡땡이 사장님 불러왔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아 시뻑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아 아 나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 사회자가 왜 이렇게 하래 나 이렇게 이야기할게 나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안창현훈련변 전방위함성 5초 발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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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기야 나 자기야 나 오리야 나 오리라고 나 직업이 없어 오케이 알겠어 우리 둘 어떻게든 해보자 택팀 꺼야돼요 택팀 꺼야돼요 택팀가 맞았다고 야 장사야 너 직업 뭐야 나? 어 너 확실이잖아 이제 나 쟤 벽 뚫어봐 지금 아 보여 여기 여기 위까지 보여지 여기 포스까지 보여 아 진짜 사장아 어 왜 나는 사람을 뚫을 수 있다고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더블킥 아 더블킥을 봤구나 잠깐만 잠깐만 야 그 사람 못 봤지 오왕관이 사람 죽이고 난이 안 나 왜 이렇게 많이 죽인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야 뭐 도대체 도대체 아 너 뭔데 도대체 도대체 니스가 매치했다 니스가 매치했다 어 뭐야 파티 있다 어 방금 토마토목 써 드렸는데 배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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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김도가 파티다 김도가 파티다 택팀야 택팀야 나 파티 걸었어 무슨 소리야 동아야 나 아니라고 김동아 탈명 뭔데요 탈명 뭔데요 얘기해봐요 나 PT 나 PT PT? 파티? 너 바꾸라 너 바꾸라 너 바꾸라 너 바꾸라 너 바꾸라 너 바꾸라 아니 내가 졌네 아 뭐야 진짜 내가 왜지 아 김동아 가이전 이겼다 내가 아 이걸 졌네 악장사 미션 안 한다 어 미션 했고 아휴 빨리 와 아휴 빨리 와 가르쳐 가르쳐 이거 뭔데? 아휴 싸이야 싸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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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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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요 형 야 아무도 들어가지마 여기서 먼저 안착이로 들어간다 아니야 야 다 나와 나 폭탄 났거든 나 폭탄 났다고 나 폭탄 났다고 내가 이렇게 다 비켜봐 다 비켜봐 나 폭탄 났다고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어이 ㅅㅂ 어쩌라고 다 비켜 ㅅㅂ 나한테 하지마 아 야 닭발이다 닭발 닭발이다 닭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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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휴 여러분들 아휴 잠깐만 잠깐만 동아용 칸 앞에 여러분들 저 저 젠큐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저 폭탄 들어왔어요 쪼금 전에 젠큐에 도청장치가 있다니요 야 폭탄 시장이 누구야 시작 찾아 시장을 찾아 내 몸속에 들어갔어 폭탄이 아니 그 패스하자 그럼 킵하자 여러분들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제 몸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주세요 저 지금 설치됐어요 폭탄이 폭탄으로 넘기는 거야 폭탄을 어떻게 폭탄을 어떻게 잠시만 자기야 자기야 터져 아니요 아니요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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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왜 같이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자기야 왜 같이 태어나는 거야 아 괴롭게네 자기야 왜 앞에 이렇게 둘이 태어난 거야 자기야 왜 앞에 자기야 왜 앞에 자기야 왜 앞에 폭탄을 아니 아니 앞에 아니 아니 아 진짜 이거는 우리 죽으러 음명이었다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같이 태어나 다른 사람도 너도 못하고 아 돈놈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 진심 졸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짝이 안 맞아 이거 그림이 안 돼 그림이 안 돼 아 좋겠다 아 이거 짓는 게 시작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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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있었는데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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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아 넘겼어야 되는데 아.. 아.. 너무 당황했어 안에서 살인사건 나 얘기해줘야 돼 사쿠라 모임 포크리 타야야 해 포크리 어? 뭐야 도대체 곤약젠리옹이 탐정 탐정 아 탐정 나 탐정 내가 탐정인데? 아 못 봤어 아 저 탈입 탐정이에요 저는 아 저 진짜 탐정이에요 탈입 탐정 아 아 아 아 코난 확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내가 쏠게 타야야 포크리 포크리 야 타쿠라 타쿠라 또 뭐 믿을게 타쿠라 가만히 야 문 닫아 근데 타영 쏘라 아 시발 잘못했어 나 달려줘 봤구나 아니야 달려줘 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발 놈들아 달려줘 너 봤구나 문 열어 문 열어 타야 너 봤구나 문 열어 어 뭐야 나 어 뭐야 아니 근데 왜 내 이거 야 불 꺼였다 야 불 꺼였다 타요야 어 열렸다 같이 내려가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네 오케이 나도 여기 있어 야 이거 왜 사람 너무 많다 안 누르는 중 나 지금 떨어져 있는 중 오케이 벗개트 야 야 붕댓 소리나 붕댓 소리난다 야 어떻게 해 위기야 야 야 시발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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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아 몰라 수빈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여버렸어 미안해 수빈아 놀리지 아니라고 아 이거 박사장 튕겨서 다시 해야 돼요 그거 말하려고 이거 올렸습니다 야 칼이 두 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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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하지 마 사람은 언제가 죽어? 3, 2, 3 폭탄 갈라고 폭탄 폭탄 9일이 30초인가? 한 명 쏟는 게? 두 사람한테 줬어 한 명 쏟는 게 야 둘 죽었다 됐잖아 사람은 언제가 죽어? 내 손에 있어 어머 연예인 죽었다 전용이야 전용해 연예인 죽었다 연예인 이 사람 죽어 아 잠깐만 폭탄 죽었는데? 아 이거 누구인다? 나 사람이 살렸는데? 잘 가라! 가을! 폭탄이 죽었습니다 우리 누구야 한 번 더 가자 폭탄 또 있어 기다려봐 폭탄 죽었다 폭탄 죽었어 폭탄 죽었어 폭탄 누구한테 있어? 폭탄 누구한테 있어? 난 아니야 폭탄 누구한테 있어? 아 나 내 차례 얘기해 폭탄 구간을 죽어 폭탄 죽었어 가을! 어머 시X 다 손골 메었구나 나 시X 나 앞에 남은 게 안아줄게 안아줄게 안 돼! 안 돼! 죽여 죽었다 아니 가을 다음에 써먹어야겠는데 가을 놀기네 나 그거 존나 웃기고 욕이 이루는 줄 아냐 욕이 이루는 줄 아냐 아 저 폭탄 맛 존나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